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오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오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오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오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오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오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오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그리스오의 향기가 나는 것을 느끼면서 왜 저 장로님은 그리스오의 향기가 나는 분이시구나 또 우리 건사님을 보면서 저분은 그리스오의 향기가 나시는 분이시구나 또 우리 랩런트를 보면서 저 랩런트는 그리스오의 향기가 나는 랩런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오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에게서 그리스오의 향기가 났기 때문에 그리스오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리스오의 향기가 나야 되고 또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리스오의 향기가 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저도 목회자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오의 제자로서 어떠한 그리스오의 향기가 나야 하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그리스오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고 또 어떠한 그리스오의 향기가 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응답받은 또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시대의 참 교회로서 그리스오의 향기가 어떻게 나는지를 또 말씀으로 확인하고 응답받는 우리 새벽 예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금의 향기입니다 첫 번째 보금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보금의 향기가 나야 하는데 율법의 향기가 나고 또 인본주의를 쓰는 냄새가 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냄새가 난다는 것은 우리 갈라데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자꾸만 자기와 남을 비판하고 정지하면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인본주의의 냄새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의 방법도 지혜롭게 쓰면 되는데 지저분하게 쓰는 것을 보면서 인본주의의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 랩런트들은 보금의 향기가 나는 랩런트였습니다 가장 먼저 요셉을 볼 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가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을 볼 때 요셉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요셉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보금의 향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또 일을 잘하고 또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 사람에게는 너의 능력이 대단하구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 일을 잘하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두 얘기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랩런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슨 10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보금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왕궁에 있을 때 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3천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고자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완전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이슨이 이 골리아스를 쓰러트리기 위해서 물멧돌을 가지고 나갔는데 우리는 보통 다이슨이 목동이기 때문에 또 물멧돌을 잘 던지니까 자신이 있는 이 주종목을 가지고 물멧돌을 가지고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이슨 이 4기 24장 16절의 말씀에 여호완을 목욕하는 자를 돌로 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이슨이 가지고 있었던 보금의 향기였습니다 다이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보금의 향기가 나는 랩런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은 다니엘 우리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보금의 향기는 흑암 세력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의 법은요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30일만 진행되었던 법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30일만 숨어서 기도하면 되었었고 또 아니면 30일만 참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이것이 흑암의 세력의 공격이고 속임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정면 돌파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전에 우리 1차 합숙을 받기 위해서 더평으로 이제 갈 때가 있었죠 예전에 제가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던 한 랩노트가 1차 합숙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니까 어머니가 왜 3박 4일 동안 가냐 한우만 갔다 와라 라고 계속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랩노트가 영적으로 결단하면서 아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3박 4일 동안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면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합숙을 갔다 왔는데 역시나 이제 가기 전에 일이 흔들고 절이 흔들렸던 그 어머니가 아 너무 잘 다녀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다니엘처럼 지금 있는 문제와 사건들이 아 이게 흑암 세력의 방해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그 속에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것이 복음의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향기가 나고 또 다이처럼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 생각대로 또 내 이익과 유익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는 복음의 향기가 나고 또 다니엘처럼 흑암 세력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이런 복음의 향기가 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색깔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색깔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복음의 색깔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빌리뽀 가야샤라 지방에 이르었을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셨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의 안으로 또 엘리아로 또 에레미아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의 안이라는 것은 신앙의 색깔은 정치적이고 어떠한 억압 속에서 해방시키고 그래야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색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 중심 속에서 내가 억압 속에서 해방받아야 한다는 것이 깔려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엘리아를 기대하는 이 신앙의 색깔은 신비주의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고 또 방언을 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색깔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분들은 복음을 잘 들으시지 않고 신비적인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복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아를 기대하는 이 신앙의 색깔은 박예주의처럼 봉사활동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기쁨을 느끼는 신앙의 색깔입니다 이런 색깔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의 본질적인 색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적인 색깔은 예수는 그리스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색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완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색깔을 찾게 되고 또 다른 색깔이 자꾸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장에서 안산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안산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건 기본이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회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회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도 그것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한 것이 그게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이 안산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 안산홍이 6월절을 부활시켰다고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만 완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자꾸만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것이구나 결국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의 색깔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찬 교회로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이 대살로니카 전서 1장 3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이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 속에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금방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복음이면 치유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으면 사역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속에서도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성도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삶입니다 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삶을 말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지난 날에 있었던 상처들이 우리의 사역 속에 발판으로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면 상처가 발판이 된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발판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처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또 후대 사역을 할 때 발판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나의 지난 날의 그 상처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속에서 나의 상처까지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면 나의 지난 날의 상처 또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는데 그 테스트를 뛰어넘을 때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단의 유혹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가 오는데 그 하나님의 테스트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넘어서면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갱신이란 것은 내가 갱신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노세 목자들이 땅을 가지고 갈등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갈등으로 아브라함이 갱신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목자들의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과 노시 헤어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한 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있는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갱신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들이 복음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상처가 발판이 된다는 것과 또 시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 그리고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갱신의 시간표라는 것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향기와 또 복음의 색깔과 복음의 삶 속에서 그리스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성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들이 날마다 복음의 향기와 또 복음의 색깔과 복음의 삶 속에서 그리스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음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